와 여기 뭐야 잘 되어있다 그리고 저 타워 바로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막혀 있네 여기 라라포트라는 몰인데 진짜 엄청 커요 여기 올라오는 계단만 봐도 끝도 없어 푸드코트인 것 같은데 진짜 엄청 넓어 끝도 없어 와 여기 한국 거 있다 앞으로 식당 갑자기 비가 오네 와 그리고 여기 펫샵이고 캣카페인데 진짜 엄청 크고 이 안에 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어 이 구조가 너무 고양이들한테 좋은 거 고양이들 놀기 진짜 편하게 되어있고 여기 있는 패션 여기 카페도 있고 여기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용품 다 팔고 있고 저기 푸치마리 캣카페 여기 또 이렇게 고양이들이 있고 여기 샵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 강아지 용품, 캔, 장난감, 옷, 여기 캐리어, 화장실 이 사이즈 캐리어 예전에 피노 루시 썼던 건데 똑같은 거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갈 때 이 하드 캐리어 가져갈 수 없으니까 소프트 캐리어로 바꿔서 샀는데 이 하드 캐리어는 그냥 제가 살던 콘도에 놔뒀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쓰라고 가져가라고 밖에 놔두니까 누군가 가져갔어 카운터 있고 여기 30분에 30링긋 원데이 베스트 70링 사람이 없는 날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 라라 포트 몰이고 아까 그 깻깍 때는 여기 쿠쿠앤리쿠 레벨 4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든이 있고 여기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 푸드코트 여기 롤러스케이트장 여기 레벨 3에는 여기 GSC 영화관이 있고 여기에는 다이소 재팬이 있네요 여기에도 되게 커보이네요 뒤에 보는 것처럼 이 샵 엄청 커요 여기도 여기에는 전자제품들 여기에는 전자제품들 가전제품들이 있어요 와우 엄청 크다 이거 미스터디아이와 있고 역시 건물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샵들은 진짜 엄청 커요 진짜 너무 넓어서 길 잊어버리겠다 봐봐요 엄청 크죠? 이것도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또 이렇게 다 장난감들 쫙 있고 숨바꼭질해도 되겠다 여기서 여기도 있네 이 서점이 지금 이 롤러스케이트에서 와 너무 좋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못 찾고 있어 빠져나왔네요. 길을 못 찾았었어요 뒤에도 이마트가 있네요. 말레이시아에도 편의점처럼 되어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있어요 부동산 설명 이런건데 집값이 63,000링킷 몬스틸릴리 인스트루먼트 2392 모형도 잘 만들어놨네요 여기는 LRT 항투와 여기서 내리면 바로 연결돼서 올 수 있어요 여기는 완전 일본이네. 일본처럼 해놨어 단풍 오늘 웬일로 아무도 없네 얘는 여기서 또 자고 있구만 이렇게 시끄러운데 빨래할때 기분이 좋아 이곳을 너무 좋아 4월 8PM 7시 휴대전화 그리고 4일 1일 4일 2일 6일 돈을 넣는 법 카드를 넣고 잉글리쉬 CDM 돈 넣는 법 컷 그 마음을 이용한 것 다른 음료를 넣어주세요 다른 음료는 다른 음료를 넣어주고 다른 음료는 다른 음료는 Row 넷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ATM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뱅크 말레이시아 은행이고 브랜치가 되게 많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근처에도 있고 회사 근처에도 있고 어디에나 마이뱅크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쉽게 ATM이나 은행 와서 업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지나가다 발견했는데 이렇게 PCR 테스트 바우처를 이렇게 기계로 키오스크에서 뽑을 수 있나 봐요. 우와 너무 편리하고 좋다. 아 여기가 치과인 것 같아요. 클리닉 페르기기안 를 잘 기억해둬야겠다. 여기는 나시칸다르 식당 어떻게 먹는 거지 나시칸다르? 저기 들어가서 그냥 저기 찍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엄지척 해줬어요. 저기서 음식을 고르고 돈을 내고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끝났다. 커피 마시고 싶어서 맥도날드 와서 아메리카노 시키고 치킨 너겟도 시키고 자 표 사는 걸 알려줄게 머신이 있고 먼저 영어로 바꾸고 난 모노렐 달 거고 내가 갈려고 부키빈 땅 잘 안보이네 어 그 다음에 캐시로 할 거고 땡큐 지폐는 여기에 놓고 코인은 여기에 놓고 그러면 뭔가 나올 거예요. 어 이게 티켓이에요. 그러면 이 티켓 여기 들어갈 때 여기에 서치 오케이 여기 MR6 부키빈 땅 갈 거니까 지금 여기는 티티 왕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케일센트럴 쪽으로. 나는 여기 내려가서 반대편 케일센트럴 쪽으로 플랫폼2로 왔고 매단 프랑크에서 하나 둘 셋 세번째 부키빈 땅 MRT는 배차 간격이 조금 길어요. 10분마다 또는 8분마다 그래서 급한 일이라면 MRT는 안 타는 게 좋고 나는 LRT를 타는 게 좋고 오늘 쉬는 날이고 그냥 놀러 나가는 거니까 MRT 탑니다. 부키빈 땅 도착했고 나가면 돼요. 나는 이 코인 같은 거로 왔으니까 여기에 넣으면 띵 나는 바로 여기 이세탄에 가야지. 이쪽에서 보니까 더 이세탄에 가야지. 데코레스는 잘해봤는데 마우스 좋은 거 많이 있다. 마우스 좋은 거 많이 있다. 여기도 다 무선 마우스. 이거 제가 쓰던 마우스. 로즈 때 거. 55링. 그때도 옛날에 살 때도 그때 그런 가격이었던 거 같아. 여기도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